뿌티들 안녕하세요. 뿌티뿌입니다. 무의식을 탐구한 초월시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스페인의 3대 작가 중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작가는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스페인의 3대 작가는 파블로 피카소, 호암미로, 살바도르 달리이며 뿌티뿌 작가 소개 영상 파블로 피카소와 호암미로 편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천재 괴짜라 불릴 만큼 개성이 강한 살바도르 달리 그는 코수염의 심볼 마크를 가졌으며 찰리 채플린, 아돌프 히틀러와 함께 세계 3대의 코수염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달리의 코수염은 코풀소의 뿔을 닮아있는데요. 유달리의 코풀소의 뿔을 좋아했으며 완벽한 곡선이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형태라고 여겼습니다. 작품에 영감을 얻기 위해 코풀소의 뿔을 머리에 달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답니다. 초연시주의 작가로 알려진 살바도르 달리가 처음부터 초연시주의 작품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10대 시절에는 당시 유행하던 인상주의와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26년 파리노 너머가 초연시주의 작가 파블로 피카소 호암미로 등을 만나 피카소 화풍과 큐비즘에 빠집니다. 1927년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충격을 받아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하루에 2시간만 활동하고 나머지 22시간은 꿈속에서 보내겠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달리가 초연시주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녹는 식의 그림, 기억의 지속이 탄생합니다. 기억의 지속은 드가 선호하는 몇 개의 반복적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배경은 카탈류냐 해안의 기초에 있고 흐물흐물한 치질을 연상시키는 시계는 측정된 시간의 엄밀함을 조롱합니다. 달리는 까망베르 치질을 맛본 이후에 환각에서 영감을 얻어 이 그림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꿈속 같은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초연시주의 작가 사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감상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살 연상 달리의 유일한 뮤즈인 갈라는 사이바도르 달리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달리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고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츄파춥스의 로고를 디자인한 사람이 살바도르 달리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1969년 달리와 친분이 있었던 츄파춥스 사장 베르나트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달리가 그 자리에서 네퀸 위에 스케치를 하였고 그게 바로 츄파춥스의 로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로고는 1988년까지 사용되다 리뉴얼되어 현재의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지만 거의 바꾸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달리는 그림 조각 뿐만 아니라 영화, 사진, 연극, 패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월트 디즈니 알프레드 히치코크와 함께 영화를 만들기도 하였고 부니엘과는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를 공동 제작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연극 무대와 실내 장식 및 설계 보석 및 의상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달리는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작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에서 범인들이 쓰는 가면이 바로 살바도르 달리의 가면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는 달리의 묘지를 파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살아생전 친자식이 없었는데 2017년 60대 한 여성이 달리의 친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이면 하나로 약 3,668억 9천만원의 재산을 받을 걸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달리의 묘지에서 시신을 꺼내 DNA 실효 분석을 했고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종잡을 수 없는 행동과 언행으로 이슈를 몰고 다녔던 작가였고 그가 남긴 꿈같은 초연실주의 작품과 다채로운 업적들을 남기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일깨워주는 작가입니다. 푸티뿌와 함께 천재 괴짜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푸티들도 달리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도전하는 재밌는 삶을 사랑하길 바랍니다.